주말에는 어딜 가야 되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핫플레이스인데요. 깜짝 출연 귀요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 만나보시죠. 너무 좋다. 가을 날씨. 이 가을 새로운 햇살. 시원한 공기. 아, 누구야. 여보세요. 왜. 나 지금 산책 중이지. 어, 약속 없는데? 뭐야? 뭐라고? 어머, 우리 조카들이 여기 갑자기 왜 나타났지? 고무랑 잘 놀아가고. 오빠, 어디 가는 거야? 아니,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고무랑 놀아야 되는데 오늘 뭐 하고 싶어? 나 키즈카페. 우리. 만들기. 오늘 그러면 고무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곳을 데려가 볼게. 기대되지? 응. 기대되지? 응. 그럼 가보자, 얘들아. 가보자. 가보자. 자막, 자막, 자막.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집에만 있기만은 아까운 계절. 밖에서 놀자. 여하. 마른 하늘에 떨어진 조카별아.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찾은 곳은 아트 피크닉인데요. 정말 예술적인 소풍, 피크닉을 즐길 수 있도록 중해공원이 가진 자원, 자연 환경을 활용해서 피크닉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토요일 중해공원에서 진행되는 아트 피크닉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 저희 작년에 왔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올해 또 오게 됐어요. 작년에 왔다가 지금 또 오신 거면 진짜 재밌으셨나요? 작년에 오셨을 때. 너무 재밌게 잘 놀았어요. 낮에 왔는데 밤에 영화제 할 때까지 그거까지 보고 갈 정도로 너무 재밌게 잘 놀아가지고 또 왔어요. 재방문에 재재방문까지 매주 대박 행진 중인 아트 피크닉.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즐겨볼까요? 얘들아 잘 타고 와. 잘 타고 올 수 있지? 기부를 하거나 스태프 투어 미션을 완료하면 탑승이 가능한 깡통열차. 사실 어른인 제가 보기에는 좀 시시해 보였지만 아이들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부모 마음이 바로 이런 건가요? 2016년에 시작해 4년째를 맞이한 아트 피크닉은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데요. 워크숍과 체험, 시즌 프로그램 중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스피너. 주말에 이렇게 나와서 부모님이랑 나와서 동생들이랑 나오니까 좋아요? 네. 뭐가 제일 좋아요? 노니까 즐거워요. 노는 게 제일 좋은 나이. 요맘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아트 피크닉은 가크닉이래요. 돈 안 드리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고 시간도 금방 가요. 그렇죠. 그리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되니까. 네. 도심 속에 안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반갑습니다. 놀이에 지칠 때쯤 체험 프로그램 하나. 이거는 어떤 체험이에요? 여기는 악기 체험이라고 해서요. 젠베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리듬에 대해서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리듬에 맞춰서 내가 손동작을 하면서 오감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악기를 연주해보는 즐거움. 리듬에 몸을 맡겨봐요. 아이들과 엄마랑 같이 체험할 수 있어서 같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친구 엄마가 젠베 잘 쳤어요. 친구가 더 잘 쳤어요. 엄마. 엄마가 젠베 잘 쳤어요. 놀자 봐 얘들아. 놀이터가 있잖아. 놀자. 주로 유아, 초등부 중심으로 꾸며져 있는 놀이공간. 아이들이 정신없이 노는 동안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요? 너무 좋지 않아요? 아이들은 체험하고 부모님은 이렇게 여유롭게 내일을 받으세요. 평소에 내일 받으세요? 아니요. 받을 시간도 없으시죠? 공연도 보고 체험도 하니까 즐겁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던가요? 네. 엄청 좋아해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엄마, 아빠들의 취향까지 저격한 아트 피크닉. 저희 조카들도 만족해하는 눈치죠?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어디가 예뻐? 뭐가 예뻐? 여기. 예뻐? 기분 좋아. 역시 여자들이 머리에, 머리가 살짝만 이렇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신나는 기분으로 어디 뭐하러 갈까? 너희 요리하고 싶다고 했잖니? 그래서 고모가 또 요리교실을 신청해뒀죠.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네. 오늘 친구들과 생크림 케이크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만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케이크는 만들어와가지고 케이크 위에 생크림을 올리고 그 위에 과일이랑 초콜릿이랑 사탕 이렇게 토핑을 해서 케이크 초콜릿까지 꽂아가지고 저희가 예쁘게 포장해 싸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조카들도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렸는지 몰라요. 요리하겠다고 아주. 저희 조카들 잘 부탁드릴게요. 고사리 손으로 생크림도 짜고 토핑도 올리고 정말 잘하죠. 이거 호익이가 만든 거다. 너무 예쁘다. 그치? 고모 주고 싶은 살람. 아무도 없는데? 너네 너무한 거 아니니?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봐줬는데 고모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고모 케이크 살람. 엎드려 절박계로 가졌네. 고고 맛있게 먹을게. 윤서야 고마워. 케이크보다 더 달달하고 배부른 건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평소에 애들과 이렇게 주말에 잘 놀아주시나요? 네. 자주 갑니다. 진짜 잘 놀아주시나요? 얼마나 잘 놀아주신 우리 딸이에요? 진짜 좋은 아버지시네요. 거리상도 가깝기도 하지만 가족이 같이 어울리기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도 하거니만 애들한테 좀 접하기 힘든 예술, 미술 같은 것도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래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 놀면서 즐기는 예술. 우리 가족의 상상 놀이터 아트 피크닉. 정말 잘 놀다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은 사라지지만 추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광주 대표의 문화예술 콘텐츠로 자리 잡은 아트 피크닉. 정말 많은 돈 들이지 않고 멀리 가지 않아도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 여러분들 놓치실 건가요? 아니요 해야지. 아니에요. 고마워 다음 주에 또 와. 다음 주에? 응. 다음 주에 또 올까? 우리도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이랑 쇼핑. 맑고 청명한 가을날 아이들과 갈 곳을 찾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아트 피크닉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오빠가 들으면 아주 즐거운 말. 기분 좋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와. 어머. 그러면 오빠는 아싸. 또 맡길 수 있다. 아니야. 이번 주는 엄마, 아빠랑 다녀오는 것도 또 그만의 시간을 가는 가족끼리 이렇게. 혹시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힘들긴 힘들었나 보군요. 네, 너무요. 아니 대체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거의 무료로 진행되는 것도 너무 좋았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미리 스케줄을 좀 확인을 하시고 가서 일찍부터 줄을 서셔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이번 주하고 다음 주만 하고 두 번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내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날씨 좋으면 꼭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꼭 엄마, 아빠랑 가려. 사랑해. 사랑해.